우선 당뇨약들에 대해서 좀 한번 공부를 해보자 라는 건데 이 약 종류들 별로 기능이 다 다릅니다. 여러분들은 약 주는 대로 그냥 드시고는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좀 한번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. 아마 여러분들은 익숙한 약물이 이 이름일 것 같아요. 이게 실제 팔고 있는 브랜드 이름이거든요. 제가 좀 한 개씩 읽어볼게요. 여러분들이 드시고 있는 약이 이게 맞는지를 한번 봐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이그린정, 디아미크롱정, 아마릴정, 디아릴정, 파스틱정, 노버넘정, 글루코바이정, 베이슨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혹시 이런 거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열심히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여기 위에 있는 셀포닐 우레아게 라고 하는 이 종류들이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데 얘가 하는 기능은 최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을 시킨다.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최장한테 인슐린 빨리 분비시켜라 이놈아. 이 채찍을 때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노예한테 채찍을 때리듯 이 셀포닐 우레아게 라고 하는 이 약물들이 나의 최장을 때려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고생을 시키고 고생을 시켜가지고 최장이 점점 사실은 망가져가죠. 복용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 뒤에 이걸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결국은 최장 기능이 점점점점 줄어간다. 1년에 1.4%씩 준다고 그럽니다. 10년이면 더 많이 줄겠죠. 그래서 최장의 기능이 나중에 망가져가지고 결국은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되는 그런 부작용을 불러오는 거다. 그 다음에 이제 맥글리티나이더계라고 하는 이놈도 위하고 똑같이 최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서 식후에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막아준다. 그 다음에 알파글루코시다제 억제제. 이거는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그 탄수화물이 분해되지 않도록 해서 즉 당으로 만들어지지 않도록 좀 다른 말로 소화가 안 되게 만드는 그런 약물이다. 제목도 이제 뭐 글루코바이정, 베이선정 이렇게 되어져 있죠. 계속해서 또 살펴보시면 바이구아나이더계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시는 거는 다이아백서, 그 다음에 글루파정 간, 근육, 지방조직에 있는 인슐린 작용을 강화한다. 그러니까는 얘가 그냥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는 그런 약물이라고 보면 되겠죠. 이걸 먹으면 인슐린이 인지가 더 잘 된다. 인식이 더 잘 된다. 그래서 그 인슐린 저항성을 떨어뜨려주는 그런 올려주는 저항성을 떨어뜨리는 거고 감수성을 올려주는 그런 약물이라고 보시면 되죠. 이런 걸 드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다. 한 종류가 아니죠. 보면. 그 다음에 엑토스정이라고 해서 티아졸리딘다이온계 인슐린 존재시 근육이 지방조직에서 인슐린 작용을 도와서 혈당 조절한다. 이거 두 개가 비슷한 계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디펩티릴펩티다제포 억제제 DPP4 억제제라고 하는 그런 약물인데 이 체장의 인슐린 분비를 조절을 해주고 글루카곤 분비를 떨어뜨려 덜 분비되게 하는 그런 호르몬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방송에서 매번 GLP-1이라고 얘기하는 그 GLP-1을 분해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약물이라고 GLP-1이 장숙에 자꾸 돌아다녀야 되고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게 덜 분해되어지도록 하는 그런 약물이다. 이외에도 또 신장에서 당분을 잘 배출시켜주는 그런 약도 있어요. 당이 신장에서 잘 빠져나가버리면 혈당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종류의 약도 있고 약의 종류는 다양하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약이 어떤 건지 지금 이거하고 맞춰서 좀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내 몸에 맞는 건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.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면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혈당약, 당뇨를 조절하는 그런 약은 최장한테 가서 최장아 인슐린 좀 많이 만들어라 그러면서 막 지어짜듯이 그렇게 만드는 그런 약물이 있다라는 건데요. 이런 약을 드시는 분의 경우에는 그 인슐린을 만들 수 있는 원료가 충분하게 되어져 있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약을 먹어도 사실 잘 안 듣죠. 여러분들이 당뇨를 가지고 계시는데 약 먹으면 100 이하로 딱 내려가버리면 너무 좋잖아요. 근데 여러분들 약 대부분 다 지금 드시고 계시는데 100미터로 내려가는 사람 몇이나 있나요? 약을 먹어도 110, 뭐 이렇잖아요. 105, 100미터로 잘 안 내려간다. 그게 왜 그러냐는 거거든요. 안 맞기 때문에 그렇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뭔가 지금 안 맞고 조절도 안 되고 정확하게 그 약물이 그 몸에 맞는 게 아니다.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셀퍼닐 우레아계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췌장에서 인슐린을 막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건데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인슐린을 만들 수 있는 원료가 별로 없어요. 그 원료가 아미노산, 단백질 이런 거거든요. 근데 소화가 제일 안 되는 게 단백질입니다.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물들 중에. 그게 소화 흡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몸에서 이 약을 먹고 인슐린을 만들어낸다. 이건 어려운 얘기잖아요. 그래서 쭉쭉 안 내려간다. 그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인슐린이 분비되어져 나오면 인슐린이 세포에 근육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세포에 인슐린이 잘 전달이 되어지게끔 해주는 그런 약이 있다.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인슐린 분비가 잘 되어지는 사람일 경우에 이 약의 효과성이 있는 거죠. 인슐린이 잘 분비되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 약을 먹어봐야 보내줄 인슐린이 없으니까 꽉이잖아요. 이런 약류들.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신장에서 내 혈중에 있는 포도당을 바깥으로 밀어내버리는 자꾸 나가게 하는 그런 약물들도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대장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GLP-1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남아있게 하는 이 호르몬을 분해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약물 DPP-4라고 하고 DPP-4 억제제라고 하는 그런 약물류가 있거든요. 그걸 드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다. 이런 분의 경우에도 결국은 인슐린이나 체장이 건강할 때 그런 약을 먹어야 되는 거죠. 그런데 그 밸런서를 잘 맞추지 않고 그냥 막 먹고 있으면 잘 맞지 않다. 맞지 않는 것 때문에 혈당이 백아래로 내려가기가 어렵다. 그래서 당뇨의 원인을 좀 알아봐라.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알기가 어렵다. 그래서 당뇨병도 대사성증후군으로 분류를 해버리고 말죠. 왜? 원인을 잘 모르기 때문에. 원인을 사실 찾아보면 나와요. 그리고 원인은 다양해요. 그 다양한 원인에 맞게 음식 조절, 운동, 수면, 약물, 영양 이런 게 전부 맞아서 해야 됩니다. 그런데 이거 전부 다 맞추기 어려우니까 오로지 그냥 약만 가지고 해보려고 하니까 대사성증후군이 되어버리는 거죠. 증후군이 뭡니까? 못 고친다 이 얘기고 혈당은 못 고치는 병으로 되어져 버린 겁니다. 그런데 사실 영양과 운동과 그 다음에 약물과 이런 것들을 잘 조절을 하면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오거든요. 옛날에는 정상이었잖아요. 그런데 왜 지금 이 나이 되어서 왜 그러냐라는 거거든요.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. 그렇죠? 그 옛날에 그렇지 않았던 생활습관, 그렇지 않았던 몸으로 돌릴 수 있으면 혈당은 분명히 내려간다. 그래서 무엇이 옛날하고 달라졌는지를 찾아내시면 알기는 사실 쉬워진다라는 거고요. 당은 분명히 저는 떨어뜨릴 수 있다. 당뇨는 정말 고치기 쉬운 질병 중에 한 가지다. 그렇게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또 한 번 또 다른 부작용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 약물의 성분들도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. 좀 전에 보셨다시피 그런데 이 약물들이 가지는 부작용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부작용을 한 번 읽어보자라는 건데요. 당뇨약들이 체중을 증가시키고 저혈당을 만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. 먹는다고 무조건 이렇게 만든다라는 게 아니고 이럴 수도 있다. 이런 얘기입니다. 또 소화장애, 그 다음에 부종을 불러오기도 한다. 요로 감염을 촉진시키기도 한다. 팔수를 만들기도 한다. 이게 이제 소변으로 당을 배출시키는 약물이거든요. 그 다음에 이제 저혈압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. 왜? 물이 수분이 자꾸 빠지니까 혈관의 수분의 양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죠. 이것 때문에 또 체중이 줄어들기도 한다.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약을 먹는다고 해서 전부 다 무조건 이게 일어나는 게 아니다. 이러는 사람도 있고 이러지 않는 사람도 있다. 이럴 수도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어쨌든 10년, 20년 지속적으로 먹으면 부작용은 무조건 있다. 없지 않다. 그거는 맞습니다. 약물 잘 어떤 종류를 드시고 계시는지 한번 잘 보시면서 드셔보시고요. 약물 외에도 할 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. 그래서 약을 먹고 있더라도 음식은 당연히 답은 조심을 해야 되는 거다라는 거죠. 자세히 onze 가족들은 어디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